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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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담열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현장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깨어서 기도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고난주간 셋째 날인 화요일에 일어난 화요일에 주시는 예수님의 고별설교와 같은 마지막 가르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감남산 강화라고 불리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그런 너무나 소중한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단지 종말의 비밀을 알려주는 말씀 정도로 읽지는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24장의 말씀에는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언과 함께 또 재림의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해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비유적 표현도 많아서 그 해석이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히 문자적으로 그 말씀을 읽기보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재난의 시작에 대해서 또 15절부터 28절까지는 성전의 멸망의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 그리고 29절부터는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각종 농쟁들을 버리시고 그와 연관된 가르침을 주신 이후에 성전 밖으로 나오십니다. 그리고 이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남산으로 갈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한눈에 들여다보이는 그곳에서 제자들이 성전을 가르치며 감탄을 합니다. 그것은 주전 20년경에 유대왕으로 등극한 해롯대왕이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수 공사가 예수님 활동할 그 당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하니 그 규모가 정말 엄청난 것이었으면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노란 화강암으로 장식된 그 성전 외벽은 태양이 서편으로 기울어지는 오후가 되면 마치 금을 입혀놓은 것처럼 그렇게 빛이 났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성전의 그 결말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감남산 강화 그 가르침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남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그날이 세상의 끝날일 것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일어날 그 재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며 그것은 끝이 아니고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고 전쟁의 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처참히 무너지게 됩니다. 15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성전의 멸망에 대한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데 다니엘서의 말씀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시며 성전과 예루살렘이 당할 환란이 얼마나 참혹한지 일찍이 그런 환란을 본 적이 없을 정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날을 줄여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정도의 환란이라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난의 때에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받고 박해당하며 죽임당하는 일까지 생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하게 만든 그 결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셨습니다. 고난과 박해와 그 손해가 너무 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마저도 식을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초대 교회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박해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가지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캅이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재판가는 만약 폴리캅이 황제를 두고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석방시켜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내가 86년 동안 그를 섬겼으나 나를 한 번도 저버리신 적이 없다.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라고 답했습니다. 재판관이 그를 산채로 태워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폴리캅은 재판관이 붙인 불은 순간이지만 지옥의 영원한 불길은 꺼지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기둥에 묶여서 화영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폴리캅은 하늘을 보고 크게 기도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내가 이러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잔에 참회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신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아멘 당신은 순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영광이라고 여겼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만큼 그런 힘든 시간을 지나갈 그때에도 견뎌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한 마음의 고백이 있지만 나도 정말 죽음 앞에서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 앞에 자신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환란의 때에 끝까지 견뎌낼 믿음이 있는가 이 질문 앞에 계속 서게 되지만 자신에게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형식적 믿음이나 기복적 믿음, 교리적 믿음은 결코 이러한 환란에서 견뎌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환란의 때를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아무리 용기가 있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의지로는 끝까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오늘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믿음의 훈련 가운데서 무엇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진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때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환란의 때에 내가 정말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들 때에 또 그러한 환란의 때에 끝까지 견뎌낼 믿음이 내게는 없는 것만 같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디 한번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이 훈련을 그저 시험시험 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욱 치열하게 해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의 안일한 마음을 깨우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욱 영적인 눈을 뜨고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지만 속지 말라 하시면서 인자의 임함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매우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일이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 말씀해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시는 인자라는 칭호는 하나님께 통치권을 받아서 영원히 다스릴 왕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에까지 번쩍이듯이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번쩍임을 보는 것처럼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29절부터 나오는 그 재림에 대한 비유적 표현을 우리는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그날에 우주적 격변이 일어날 것이라는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때에는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를 놓친 사람들은 통곡을 하게 될 것이고 택하신 자들 꼭 곧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알고서 깨어 있으면 당하지 않게 되는 것처럼 재림의 날에 대해서도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하시는 것이죠.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밭에서 함께 일하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하시고 또 마주 앉아서 맷돌을 갈고 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만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십니다. 44절에 말씀해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에 있는 종은 주인이 맡긴 일을 주인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처음에는 주인이 언제 올까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다가 나중에는 주인이 늦게 온다 싶으니 마음 놓고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다 아무런 기별이 없이 뜻밖의 시간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충성되고 지혜에 있는 종은 주인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주인이 오신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주인도 그 종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전 재산을 그 종에게 맡깁니다. 반면 악한 종은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올 즈음에 정신 차리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만 때를 놓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그때 가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될 때쯤에 그때 준비하려고 하면 이미 늦어버리게 됩니다. 그때를 알지 못하기에 그렇기에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오늘 말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피자어시라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했던 일은 홀에서 손님들이 오면 주문을 받고 그 주문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음식이 나오면 서빙을 하고 테이블 정리, 세팅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피자어시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을 때는 실수도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실수가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주문을 받고 너무 그때 사람이 많아서였는지 정신이 없어서 그 주문을 입력을 안 한 것입니다. 손님들은 음식이 나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저의 실수로 주문이 입력이 안 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나 아찔했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요즘에 미슐랭 스타라고 해서 비밀평가단이 별점으로 식당을 평가하는 그런 것이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피자어엇에서도 평가단을 손님처럼 해서 각 매장에 보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고 또 평가단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렇게 저 사람은 평가단일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오면 직원들은 매우 긴장하면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당시 평가단에게 좋은 점수를 받은 그 직원에게는 상도 주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음식의 맛이나 홀에서 손님을 대하는 사람이나 평가단이 왔을 때만 그때만 더 친절하게 하고 더 맛있게 음식을 만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해서는 정말로 운이 좋지 않는 한 좋은 평가를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늘 준비되어 있기를 요청하고 그것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준비 가장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언제 오실 수 알 수 없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두려움의 날 심판의 날이 아니라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우리 어린이국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작성한 예수동행일기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중에도 이제 예수동행일기를 쓰는 아이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어린이국 예배에 예수동행일기를 매주 매주 그 예배 시간마다 그 동행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제 주일에도 우리 한 아이가 자신의 동행일기를 읽어주었는데 이제 5학년이 된 이루리 어린이가 쓴 동행일기를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화가 가득했던 나의 마음이 눈녹듯 녹아버리는 경험을 했어요. 내 마음에 화가 가득한 채로 잠들 뻔했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넘기려 했던 동행일기를 쓰고 있는 저에게 엄마가 다가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아빠도 살며시 다가와 앉으시더니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잠들었으면 이런 순간이 오지 않았을 텐데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함께 나눔을 하고 나니 제 마음이 짜증이 나는 마음에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경험을 했어요. 죄에서 건져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나이에게 맺히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었어요. 주님 저는 아홉 가지 열매 모두 맺히기 원합니다. 부족한 저를 채워주세요. 오늘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린이들의 동행위기를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됩니다.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서도 예수 동행운동이 더욱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 동행운동은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게 하는 운동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운동이 선한목자교회를 넘어서 한국교회와 열방 가운데 더욱 확장되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뜨겁게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환란의 때를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간절히 하나님 원하며 소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너무 연약한 믿음 같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 같고 그렇기에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는 참 소망 없는 모습을 자절이 되기도 하지만 주님 그럴 때에 우리가 더욱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함을 믿으며 그렇게 오늘도 주님을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 그것을 가장 경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늘 깨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정말 우리가 환란의 때에 다가오는 환란의 때에 끝까지 견디어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란의 때에 끝까지 견뎌낼 믿음의 내 안에 있는 것 하나님 그 하나님 무릎 앞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세우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깊게 뿌리를 내리며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며 준비하며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깨어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42절의 말씀 붙잡고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일한 마음을 깨우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깨어 있으라 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깨어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 예수 동행 운동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더욱 뜨겁게 일어날 수 있게 알려주시고 또한 선한복자교회를 넘어서 한국교회와 열방 가운데 확장되고 하나님 더욱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